환경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과대 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쿠팡, 쓱닷컴 등 업계 대비책의 이목이 집중됩니다.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이 15%,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, 음료, 주류, 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이 25% 이하로 제한되는데요.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보내는 물건 대비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함에 따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도 시행을 앞두고 쿠팡, 로켓프레쉬와 쓱닷컴, 컬리, 11번가 등 박스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쿠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나가겠지만 별도로 친환경 포장 프로세스를 도입해 실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박스를 친환경 포장 재질로 바꾸고 생분해성 비닐을 적용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. 또 쓱닷컴은 다양한 크기의 포장박스를 도입해 내부 빈 공간을 최소화하며 배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추범입니다.